배워볼건데 우리 연준에 대해서 배워볼거야 자 연준하면 생각나는거 나이터 많아 그래서 오늘 공부할거는 뭐다? 당연히 혜연이다 혜연이다 1부에게 클 때 나타날 현입니다 크게 나타나다 네 큰 놈이 나타났다 잠시만 나 알수도 있을 것 같아 별로 안 크고 보이시는데 아 좀 만 더 이기적으로 살걸 그래도 범규형은 양심을 속이고 우승을 취했지만 형은 양심을 속이고 이제 쫙 뜯어 연준이 이제 몸은 어떠니에요? 아 저 많이 나아졌어요 목은 이제 다 나아졌어요 사실 약간 노래할 때 목이 좀 오늘 말짱하던데 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 뭔가 전처럼 안 올라간다 과연 목이 좀 목이 좀 일까? 아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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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의문 일까? 난 궁금해 일까? 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이게 할 수가 없네 예 요정인 거랑 관련 있는 거니까 맞아 약간 책으로 다 몇 개인지 알 수 있고 이런 거 아니야? 좀 안 물어보지 않았을까? 그러니까 그리고 그 반응이 재밌는 거지 저 몇 개밖에 없어요 하는 게 음 뭔가 위협적인 기술이 아닌 거 같은데 그런 게 없어 라운드다운 아니야 이것도 연기일 수도 있어 아니야 그렇게 똑똑한 형 아니야 닉네임이 빅히트의 노예에요 아 뭐 어떤 이런 일이 저희도요 하하하하 조용히 조용히 아니야 아 예 그럼 잘해 잘해 수빈이 형 거 보고 우리 둘이 같이 갈게요 오케이 나 왜 이렇게 가벼워 오히려 저렇게 심플한 게 망일 수도 있어 일단 하하 노비다 아니야 아니 형 거 비어있잖아 어 형 노비야 아니 누가 봐도 노비인데? 아니 10원은 주셔야죠 하하하하 노비가 뭐 이름 있는 거를 감싸야지 뭐 돈이야 수빈 씨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야 야 야 아직 적용 안 됐어 하하 외관 남자랑 손대지 말래요 하하 무섭다 그런 말이 있어? 네 어 무슨 소리야 아 여기 여기 오늘 이 캐럿들 원래 이런 거 질통 안 하는데? 이것 봐요 두 개나 있어요 그러네? 죄송합니다 수빈이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기 얼마나 애기 같은 애를 지금 괜찮아요 제가 약간 이런 거 좀 즐겨요 욕받는 거 좀 즐기고 그래서 승만이 형이라고 하는 게 즐겼어요 야 나 왼팔 떨어질 것 같아 수빈이 형 엉덩이 같아요 이런 거 말해도 되나요? 다른 멤버로 살아볼 수 있다면 어떤 멤버가 되고 싶은지 얘기해 주세요 딱 하루만 바뀐 다음에 뭘 할 거지? 연주이가 되고 싶었네 저랑 완전 정반대인 멤버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샤워도 한번 해보고 평소에 잘 안 찢나요? 본 적은 있어요? 본 적은 있어요? 저희는 본 적 있죠 아 아니에요 장식아 장식아 예 둘이 취향이 맞는 게 있다면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좋아하는 예를 들면 좋아하는 향이 비슷하다든가 근데 수빈이 형이랑 저는 그래도 되게 많이 겹쳐요 맞아요 그리고 또 뭐 있다면 둘이 맞는 거 뭐가 있죠? 눈높이 아 눈높이요? 맞는다 쳐줄게요 제가 아마 무릎을 긁고 있으면 맞을 거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막내 할게요 네 자 다음 태연씨 태연이는 이제 촬영? 애교쟁이로 만들어버릴까요? 어우 동작 아 괜찮아요 무섭다 이제 그는 태연이는 거울 보면서 욕하면 안 돼요 그는 태연이는 거울 보면서 욕하면 안 돼요 욕하면 안 돼요 저한테 반말하던데 태연이는 태연이는 태연이 태연이 대결이 돼야 대결이 모두 좋아요 사실 저희는 뭘 하든지 상관없어요 범규 형이 다 알아서 할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오 크랜베리 믿어요? 그냥 반신반의 해요 그냥 반신반의 해요 여기가 문제가 뭐냐면은 블루베리 있고 크랜베리 있는데 사이에 썩은 포도 하나 있죠 아 그렇네 거기 문제가 뭐냐면요 나갈 수 있는 걸 해요 막말한다고 예능 잘 하는 거 그러니까 아 Their biggest fear Death Sorry Of course Of course DJ Drop the beat 최근에 배운 일본어 뭐야 한국이 나가시대야루 휴닝이 파마할 생각 없네요 있어요? 파마요 파마 잘 어울릴 거 같아 그냥 머리로 안 타 다 어울려 근데 그땐 조금 별로긴 했어 백발하고 나서 흑발로 덮은 다음에 지비 지비 컴포트 그때 아 머리 다 끊겼을 때 머리 다 끊겨가지고 보면서 조금 재밌긴 했어 어쩔 수 없지 약간 누가 핑킹 가위로 자른 느낌?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근데 그때 너랑 나랑 좀 거의 좀 많이 떤는데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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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나도 지비 지비 앨범 다 회사해가지고 불태우고 싶어 아 몇 년 만에 졸업하는 거예요? 한 4년 꼴치 않았어요? 야 야 야 DJ Drop the beat 수빈이 비실이 닮았다고요? 수빈이 비실이 닮았다고요? 검거 들어갑니다 누구야? 쪼기? 쪼기님은 퉁퉁이 닮으셨습니다 정신연령으로 가죠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했어야죠 DJ Drop the beat 근데 또 올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연하장을 쓰는 시간에 가져볼까요? 로맨틱하네요 좋습니다 제한시간 5분 아 다들 어떻게 그렇게 되고 잘 쓰냐 이러고도 난 글씨체가 예쁘거든 다리 길면 너도 할 수 있어 여러분들에게 오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촬영 비하인드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얘기해줄 순 없지만은 그 친구들한테 정말 솔직한 이 평가를 들었어 나한테 얘기해줬던 그 평가? 근데 나는 이거는 새겨 들어야 되는 말이다 이건 우리 비키즈 관계자들 다 와서 들어야 된다 이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멤버들도 항상 같은 생각을 하는데 약간 우리 관계자들만 모르는 거 같아 그치? 근데 아니 그거를 나는 그 어린 친구들 물론 걔네네 어린 친구들이 그냥 영재야 그 친구는 정말 영재지만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게 되게 놀라웠어요 저희도 느끼는데 사는 저희 당사자들도 느끼는데 보는 사람 달리 느끼겠죠 약간 저도 좀 뭔가 항상 약간 긴가민가 의심이 들때마다 아 이거 해다가 생각이 있겠지 했는데 없나? 농담 농담 네 하하하 하하하